미국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있으나 마지막 남은 항공기, 버스와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마스크 쓰기가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. CDC는 3월 19일 만료되는 항공기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이로써 전국 50개 주에서 3월 1일을 전후해 학교에서까지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해제했으나 마지막 남은 항공기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쓰기는 4월 18일까지 한 달 더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. 다만 CDC가 단 한 달 더 연장함으로써 팬덤이 감염 사태의 진정으로 이번 4월 18일 이후에는 항공기 등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와도 해제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 미국민들의 90% 이상은 3월 초 현재 항공기와 버스,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, 어느 시설에서도 더 이상 실내 마스크 쓰기를 요구받지 않고 있습니다. 미 전역 50개 주 전체가 학교까지 포함하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해제했기 때문입니다. 버지니아의 경우 3월 1일부터 모든 마스크 쓰기 의무화가 해제됐으며 학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벗든지 쓰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. 하지만 그로스리 스토어,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들어갈 때에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도 아직은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행위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상례인데 팬덤이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당국의 해제 조치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항공업계, 여행업계에서는 백악관의 마스크 쓰기 의무화를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해 왔으나 즉각적인 해제는 아니고 한 달 연장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.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항공기에서 승객의 무례한 행동으로 신고된 5,981건 가운데 71%는 마스크 쓰기와 관련된 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. 암호하, 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. 암호하, 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. 암호하, 사안으로 분류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